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걸맞은 정말 섬짓하고 무서운 소름끼치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귀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목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웬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계곡 살인마급이고 니 동생 반드시 죽을거야. 원제 남동생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될까요? 저희 동생이 아직 20대 중반인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며 웬 여자애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인사하러 와도 되냐고 물었을 때 혼전임신인 줄 알고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절대 혼전임신이 아니고 그냥 이 여자를 놓치면 안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는거에요. 자기의 모든걸 걸 걸고 절대 혼전임신이 아니며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일단 결혼하는거 지원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게 확인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해달라 이러더라구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누나 즉 저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줘도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하고 얼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봤는데 애가 살짝 통통하면서도 이쁘더라구요. 본인한테 되게 잘 맞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그렇게 꾸몄더라구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한테 나중에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오면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수줍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동생이 왜 그렇게 푹 빠졌고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구요. 귀엽고 이뻤습니다. 제가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 좀 비슷한 서비스직이라 어떤 친절이 남자와 여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이런걸 제 나름 좀 알거든요. 그런데요. 여자 얘 쪽에서 결혼을 아니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서두르는 겁니다. 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에요. 어린 아기죠. 그러면 제 동생을 떠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을텐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가정에서 성실히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어필하며 또 필요 이상으로 살갑게 굴고 뭔가 웃고는 있는데 되게 쫓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가 개천용이세요. 정말 잘난 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건지 이 아이의 가정사를 들으시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바로 결혼 승낙으로 거의 마음을 굳혀버리더라구요. 첫 만남에. 그리고 교재를 정식으로 허락받은 뒤 제 동생 인스타에 데이트하는 그런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딱 한 번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도 매형이랑 꽁꽁이 사진 좀 올려 이런 댓글을 달았고 곧바로 얼마 안 지나서 누군가 비공개 계정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아이랑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친 누나가 맞냐고 묻길래 맞습니다 이랬더니 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줄줄이 얼파대는거에요. 엄청 충격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찝찝하긴 했습니다. 아래부터는 개인정보와 눈에 띄는 오타 즉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쪽이 친 누나분이라니까 그냥 솔직하게 모든걸 다 말씀드릴게요. 꽁꽁이 엄마가 저희 큰이모거든요. 그쪽이 걔네 가정사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큰이모 때문에 다른 이모들 외삼촌들 등등등 모든 일가 친척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물론 여기엔 저희 부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큰이모랑 큰이모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지인한테 사기를 그것도 여러번 당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집 두번 그리고 땅 한번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싹 다 날렸어요. 그 뒷수습은 당연히 나머지 자식들이 했고 그런데도 큰이모는 끝까지 자기들한테 사기친 사람을 감싸며 울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두 사람이 위장 이혼을 하고 여전히 같이 살면서 그 자식들은 한부모 혜택과 기초생활수급 등등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다 받아먹고 살아요. 할머니한테는 용돈조차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고 명절에는 자기 자식들만 보내서 다른 친척들한테 용돈을 구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의 몫을 자기 몫도 없지만 다른 통장으로 달라며 거의 1년을 졸랐고 바보처럼 착한 저희 큰 외삼촌이 결국 자기 명의로 된 통장으로 N분의 1 해서 돈 줬어요. 이 돈이 먼저 이모라는 사람이 다 털어먹었잖아요. 엄마 자산을. 자식들이 채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돌려받는 건데 또 가져간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할머니 폐물 중에 지가 드린 건 단 하나도 없었던 주제에 그거 다 훔쳐갔고요. 다른 이모들 외삼촌들 당연히 본인들이 가져야 할 몫을 전혀 못 챙겼어요. 부모라는 것들이 이모양 이 꼬라지인데 그 자식들이라고 해서 올바르게 자랐겠나요? 비록 꽁꽁이는 대학을 안 갔지만 걔 동생은 갔어요. 온갖 복지와 혜택 다 받으며 예체능 쪽임에도 준비물들 그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나랏돈으로 받고 다니는데 친척들 모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 전혀 안 들고 학교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는 애예요. 외할머니는요. 저한테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바쁜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길러주셨고 저도 돈을 벌게 된 이후 우리 외할머니한테 항상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자매들은 지 엄마랑 가끔 외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아먹었죠. 외할머니 돈으로 지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또 그거 쳐먹겠다고 시켜달라고 떼쓰고 졸라 쳐먹고 갔어요. 큰이모는요. 집안의 큰 행사나 여행정보 같은 걸 듣게 되면 세상 뻔뻔하게 자기도 데려가 달라며 다른 이모들이나 외삼촌들의 그 갯돈에서 자기는 내지도 않아요. 그 갯돈에서 자기 걸 내주고 데려가 달라고 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큰이모 본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가게 되면 누군가 반드시 전담 수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 그러면 또 착한 우리 큰 외삼촌한테 가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꾸였고요. 정말 기생충처럼 다 빨아쳐먹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우리 큰 외삼촌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느낀 건지 뭔지 당신 딸인 꽁꽁이 즉 그쪽 동생 여인 여친이 갑자기 이모랑 삼촌들한테 밥을 사드린다든지 또 사촌인 우리들한테도 살갑게 인사하고 그래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혼할 남자를 찾아옵고 만난다고 하길래 조용히 쭉 지켜보다 드디어 이렇게 기회가 다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물론 결혼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는 게 옳겠지만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더 감싸일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단순히 그지 같은 사람들의 뻔뻔함 때문이 아니고요. 나에겐 엄마 같았던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네. 그 자매들은요. 그 자매들은요. 이것들은요. 지 엄마랑 함께 할머니 재산 이야기만 하고 그것도 이거 전부 다 다른 자식들이 채워준 돈이야. 그 이야기만 하고 그도 모자라 큰 외삼촌한테 조의금 액수만 물어봤어요. 자기 몫이 얼마냐고. 과거 1년 동안 지들 엄마가 재산 달라고 졸랐을 때 옆에서 바람을 넣은 것들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당신 동생분이 얘랑 결혼하면 아내인 꽁꽁이 본인은 물론이고 그 나머지 가족들까지 신나게 빨대를 꽂아 피 빨아먹으려고 달려들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쪽 집안 차례가 되는 겁니다. 큰 이모 아픈 거 완치 안 됐고 될 병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이 먹으면 병원비락 이래저래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절대 감당 못해요. 당신 자식들도 원래 되게 뚱뚱했거든요. 매번 수십 킬로씩 뺐다가 돌아오고는 반복 중입니다. 지금도 그쪽 동생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이 많이 짰을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 즉시 미친듯이 불어날 거고 일도 안 하고 반드시 그 게으른 그 썩은 천성을 드러낼 거라고요. 대충 이런 말들이었는데 완전히 신혼을 확인한 뒤 더 이상의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엄청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러던 중에 살이 한창 쪘던 시절이라며 사진 몇 장을 보내줬는데요. 언뜻 봐도 세자리수는 충분히 넘어 보였고 백키로 본인 입으로 들었던 그 가정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니 엄청난 디테일이 더해졌으며 또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이 제보자 역시 제 동생의 여친과 평소 아는 사이라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최소한 지인이다 이거죠. 무엇보다 또 사촌이니까 과거 어렸을 적 사진 등이 되게 많았고 그걸 다 공개했어요. 자기 사진 포함해서 같이 찍은 거 신혼 다 확인했습니다. 그냥 친구, 지인 아니고 사촌이 맞더라고요. 여하튼 답장이 끊기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 한이 맺힌 게 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이거는요 단순한 살기를 넘어서 영혼으로부터 저주를 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여하튼 저요 이 결혼 절대 무조건 반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리냐 하는 거죠. 부모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뒤에 동생한테 알려야 하는 건지 또 제가 이거를 친구들이나 다른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건 주변 지인의 소문이 들려지기보다는 그냥 이 글 자체가 퍼져서 그 아이가 먼저 보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떨어져 나가라 이거죠. 아무리 익명이지만 당사자는 바로 보자마자 알 테니까요. 댓글 1번 동생한테 먼저 말하면 100% 네 동생은 방어책부터 마련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먼저 말을 꺼내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허락하되 그 자체를 한 5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바로 이게 쓴이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잘 알겠지만 이런 것들 강제로 찢어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타올라요. 절대 못 짓습니다. 물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피임 단단히 하는 거 꼭 교육시키고 그럼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댓글 저런 종자들이요. 돈 줄이다 싶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몇 년 정도야. 웃읍죠. 왜? 이게 바로 지들 목숨 줄이거든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2번 그렇게 하면 바로 동거부터 들어가 임신 공격을 하겠죠. 남자 쪽이 돈 좀 있는 집안이다 싶으면 거머리 돼요. 3번 길을 쓰고 임신 공격을 시전하거나 동생 역시 마찬가지. 자기 부모님들 몰래 혼인신고부터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생 앞으로 보험 같은 거 잔뜩 들어놓는 건 아닐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2번 제가 쓴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어본 사람이라 잘 아는 건데 이거요. 부모님 하는 말도 절대 추구도 안 들어요. 소용없어요. 그 여자애 역시 죽기 살기로 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지가 죽거든요. 저희 집도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얘는 얘도 나이가 어렸거든. 그 어린 게 엄청난 도벽과 절도 전과까지 몇 번이나 있더라고요. 여하튼 추구도 안 헤어진다고 해가지고 결국 모두가 포기를 했는데 조상님이 도우셨나 봐. 이 여자애가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가지고 겨우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반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번 처음에 누나가 뭔데 네가 뭔데 동생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야 했는데 헐 와 이거는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간섭이 뭐야 목숨 걸고 막아야지. 이건 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절단나요. 일단 임신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2번 내가 봤을 때 그 여자의 큰 이모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랑 짜고 자기 친정 자산을 빼돌린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 생각했어요. 다만 그 집안에선 아직도 사기당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5번 누나 인슨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보는 내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 미친 계곡 사건이 생각나요. 있는 돈 없는 돈 쪽쪽 다 빨아먹고 영혼도 빨리고 결국 목숨까지 빨렸던 그 엄청난 사건 말이에요. 6번 동생도 싸가지인 게 부모님한테 재산 맡겨놨대요. 아니 지가 적립한 적립금도 아닌데 뭘 그때 주라 말아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여하튼 이거 먼저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동생한테는 결혼을 너무 서두르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본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둘러대고 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자고 해요. 그 기한을. 그리고 그 5년 동안 동거하는 거 절대 무조건 안되고 이거 했다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그래되면 까딱하면 재산도 떼먹혀요. 그리고 혼전임신 역시 절대 안되는거지. 이 조건을 어기면 결혼지원이든 나중에 재산이든 본인 스스로 다 포기한다는 각서 공증받아가지고 잘 보관해두세요. 천성이 글러쳐먹은 것들은 길어봐야 1년입니다. 5년? 절대 못 버텨요. 아마 그 연애기간 중에도 지 엄마 아프다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감성팔이 우지게 해대고 니 동생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돈 돈 돈 이제랄 할거야. 그런데 과연 동생이 5년을 버티겠습니까? 7번?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못 버티는게 아니고 동생이 못 버틴다 이거죠. 겨우 25살에 결혼하겠다며 저 난리에 자기 부모한테 돈을 맡겨둔 것처럼 말을 한다는거. 특히 누나한테 돈을 주니만에 이러는게 나는 너무 소름돋아요. 근데 이거요. 쓴이 동생 혼자만의 생각이 절대 아니고 그 여자애 그리고 그 집구석이랑 이미 이야기가 다 된거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든 뭐든 전부 다 말이죠. 이 결혼이요 절대 시키면 안됩니다. 님 동생 죽을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8번? 저희 동네에 여자아나 잘못들여와가지고 본인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버신 그 땅 건물 돈 다 날리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있거든요. 사람이면 자가 지가 일을 해서 남한테 신세징계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고 본인 아까림도 스스로 해야 되는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들어가는건 너무 아까워요. 일단 쓴이 부모님한테 벌써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진도 다 보여드려요. 대화 주고받은건 전부다. 그 어떤 지원도 없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제보자는 쓴이 동생을 넘어서 님 집안 전체를 구해준 그런 은인이라고요. 9번? 내용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쓴이 어깨 엄청 무겁겠다. 진짜 어? 쓴이한테 집안에 온 운명이 다 달려있네요. 덜덜덜덜덜 10번 정 못 믿겠으면 지금 말고 나중에 확인된 뒤에 돈 주세요. 이거 이미 여자 쪽에서 제대로 작업 공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라고? 야 너무 수상하죠. 그죠? 이제 20대 초반이 저런다는게 또 쓴이 아버지가 개천용이라는걸 보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의사라던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 같은데 야 왠지 썸짓해요. 근데 참 골치 아프겠다. 그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찢어놓으려고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절대로 못 찢어요. 왜 못 찢느냐 하면 지들은 사랑하니까 그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걸 부정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이죠. 학교지 같은 것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